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성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의 지도 밑에 4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내각 부총리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4회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에 제출할 조체 106, 2017년 국가예산 집행 정령과 조체 107, 2018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토의했습니다. 보고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국가예산 편성을 검토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에 제출할 때에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최근 조선반도 총세 발전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순회 상범과 괴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연한 북남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에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의 최근 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적하시고 혁명의 지비 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 높이 발휘해 나갈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우리 국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항구적으로 틀어주고 나가며 자체의 기술 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세 번째 해인 올해 투쟁 과업들을 기요이 수행함으로써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길 때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경제전선 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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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